왜 오래 세팅하고 바로 죽는거 아냐? 교훈과 포식 사이의 갈등 이럴거면은 포식 괜히 넣죠 각 안나온다 각이 안나온다 아니 포식 괜히 넣었죠 아니 포식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잘 먹으란 뜻인가 첨탑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체력을 7일고 골드를 50 얻습니다 아니 너로스색 소뿔거리 절힘급구 대단원은 안되 파광도 안되 아 껴먹어야 돼 욕심 아니 으으 파광 마렵다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가 더 있다 철힘에임버시 포식 잘 참았다 재물 재물은 체력관리 안되겠지 악몽 고급상자 뭐 살 것도 없는데 구상이나 사가자 아이씨 너로스색 음료 음료 은완 히임버시 흠 ㅄ 히임버시 마이 라이벌 타륜 속불 타륜시드 생각보다 교훈각이 안나오네 천신 천신은 피로 쓸려나 덱 더 세게 만들려면 필요하려나 아이고 미라소온 악몽 기적이라도 할까 잔상설희 잔상설희 대단원 빨리 파괴광선이 잘 들어갔네 그럼 하지마 과아 잔혹성 독바르기 잔혹성 공짠데 판도라 판도라 에바임 아 이거 세개 다 쓸모가 없네 어떻게 쓰레기만 들고와대 어떻게 쓰레기만 들고와대 아 이쁜꽃 악몽찬 상황이 나을걸 별 차이 넘기네 별 차이 넘기네 악몽자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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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각은 봐야지 체력 채울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되긴 된다 악몽자여서 악몽은 이름이 안나옵니다 제 이름이 포인티였나 뭐 그럴텐데 erry스 유고사기 악 모래시계 생각 안했다 라그나로크 라그 보다 파광이지 각솜 잘 세야 된다 각도 깊이 필요한 대단원은 스누워볼 굴림이라 각이 안 나오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쎈데? 쎈데? 절절절 포식불 엘리트는 아이구이 뭐야 이게 엘리트는 엘리트는 100% 주지 않아 희귀 요물 아니 희귀 카드 파워 파워 파파파파파파파 월 100% 아니네 너로스 두개 있어도 표창 첨탑에서 핵 쓰기 자 세트 대체 너로스 유글에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음 잔상 절힘 절힘 복수할까 잔상 복수할까 아 뭐가 낫지 절힘 복사가 낫겠지 희귀 줄어든거 복사해도 다시 다음 턴에 이 코스트로 나와요 센거 복수 센거 복수 광기나 설치 같은 거는 0코스트 가능 아니 핵분열 왜 자꾸 나오냐 대단원 괜히 나오네 스노우볼 굴리느라 대단원 쓸 시간이 없다 한계 돌파 분리타임 작업도구 작업도구? 아니 이거 뭘 뭘 더치 아니 뭐 잔상 절힘 말고는 회귀 카드끼리 엮이는게 없네 포션 벨트 오직 잔상 절힘만이 아가들 염원 악몽 염원 덱 덱에 카드를 추가할 때마다 9골드를 획득합니다 왜 이딴 유벌이 존재할까 타이븐이 존재할까 터빈이 존재할까 옴원 그림은 없나 한.. 20골드 줘야지 리얼룰 인정 악단원 포식 교훈 다 털고 악단원 대 대 대 대 대 대단원 벗고 댄딩 메아리 포션벨트 성나껏 행방치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저거 있잖아 룬갓갓면체랑 미라손이 있으니까 저거를 믿도록 하자 잼나껏 잼잼껏 아 베리 아 베리 아 베리 아 연금 아 베리 헷갈리게 하네 살려줘 아 베리 이기 중에는 드루가 없네 아드레날린이나 좀 많이 넣었어야 했나 악몽 포식 아 액탈 먹어야 한다 ans 아니 an 아니 또 까먹었어 아니 방금 눈 메아리 하나 더 시작할때만 중복 없음이지 아 드로도 없는데 어퍼도 없는게 낫겠다 아 갑분상 연금빨 여보는 필요없는 카드긴 했죠 악몽 메아리 피좀 채고가자 아 잘 찬다 야 그건 두버 쓰면 안돼 아니 이런 보식못했네 아니 개선이구만 개선이여 신성이다 신성도 희귀 카드임 신성 놓고 교훈 갖다 버릴까 아니야 교훈을 쓰자 성락껍 구아엘 주스 성락껍 구아엘 주스 호로록 음 생생 가득 존나 주머니 아 악족족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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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인 힘 이 정도면 섰습니다 아 생각했던거 보다 포시 깎고기 되게 힘드네 알파 교훈은 왜 하수인 안먹어놨을까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6댐 개아프네 악몽교훈 악몽교훈 끝났다 더블천신 왜 먹질 못하니 지옥불 다 데워 딜 카드가 조금 모자란 거 같기는 해 공격 포션 불 두 개? 불 한 개? 불 한 개, 엘리트 한 개, 불 두 개, 엘리트 한 개 불 두 개 가지다 가지는 가지는 좀 가면 가지는 이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지는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지는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와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예에에 보자다 카드를 10장 뽑습니다 병기죠 어 재생 포션이다 카드를 10장 뽑는 포션이 있다 얼알 얼알 에반데 어둠의 봉 깡깡깡 악몽연금 악몽연금 물건인데 개좋은 진작 RR 음 만족 푸른 야양초 집에 환살 넣을까 이제 근데 뭐 환살 넣어도 절힘으로 딜할 것 같아서 환살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환살 대단원 환단원 기적 내장주입니다 팅팅이가 이 포션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음 먹을 수 있나? 악몽 오메가 악오 악오 야 미쳤다 야 넌 뒤졌다 400메가 4백 메가 4백 메가 получ 5백 메가 22만 기노ipl 7백 메가 5백 메가 4백 메가 5백 메가 7백 메가 5백 Ouais 평화 지난 8백 메가 7백 메가 5백 메가 9 geht 유 확인 과도자 어 잡생 전지 다 10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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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9백 메가 발 기 막힌 똥 맛을 과도자 어 잡샤 전지다 전지가 또 기메킨 똥맛을 악몽잔상 악잔 병기적에 업호 섞으면 매장 드루까지 하네 포션 떡상 엔트로피 전지 메아리 약간 딴 애들은 못 먹었어도 또 얘네들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방석과 치즈방석 136딜이라고? 음 메아리도 달려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에에에에 왜 이렇게 세지 아니 환영살인바가 이렇게 킹왕 강력한 카드였나 불편 씰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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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관없습니다 절절힘? 교훈 메아리 환상 날살감 포식 전지강화 수리감 케미컬 케미컬 효과 보는 거 하나도 없네 랜턴 에너지 대혼란 잼혼란 재밌을 거 같은 거 넣자 재미가 선전 고대 포션 심장 상대하려면 깨시 포션이긴 한데 나 팽이 있던가 팽이 없네 어 전지의 아들의 난리 날까 악몽 전지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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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전지의 악몽 대혼란 전지의 악몽 전지의 악몽 너무 정상적인 픽 아닙니까 미친 짓을 하자 울략 전지의 악몽 전지의 악몽 인정 입원 발굴 전지의 악몽 된다 그런데 이거 어퍼 맨 미장인거 봐 망할 놈의 게임 똥갬 똥갬스 레디하면 또 자동사양 되나 안될거 같은데 카드가 모자라서 카드가 모자라 헌신 퇴골란 30장 번드를 구매하세요 지금 구매하면 50% 할인 메아리 전지랑 악몽을 얻다 썩제 악몽 나왔다 전지 나왔다 악몽 헌신할까 악몽 헌신 악몽 헌신 악몽 헌신 악몽 헌신 전지는 쓸모가 없다 악몽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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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오멘아 메아리 발동했나? 아니구나 빠바바방 딜카드 파괴광선 밖에 없어? 아 저거있지 대단원 강림 환살 대단원 366 피해를 줍니다 0코스트 366 딜 쓰냐? 메아리라서 두번이야 고비야 매턴감인 아아아아 먹자 와작와작 희귀 카드가 세긴 세구만 다양성 없었으면 힘들었겠지 다양성이 해냈다 빛나는 것이 좋아 그저 빛